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사울로 이지가 김기원도 알지만 입을 다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여러분 싸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야무진 사람들 같아요. 하마스가 퇴를 했는데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여덟 번째 퇴를 감행했는데 아무 이야기 없는 겁니다. 여덟 번 퇴를 당했는데 김기현이 입을 다물고 윤석열 대통령은 철도철명하게 입을 당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쟁을 보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분이 이제 가자 디비전의 사령관 에비 로젠펠드라는 그런 장군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상치 못한 그런 공격으로 크게 당했다 이야기죠. 우리가 그냥 바우 아우 헤드라는 것은 이게 아마 수거 같은데 한 방 맞았지만 not to ground니까 그냥 꼬꾸라지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꼭 고추 세우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디펜드할 방어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프로텍트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야기죠. we will defend it and we will do everything to protect it. 대한민국을 이런 방어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또 나서야 되고 대통령을 따르는 여러분 여당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를 도덕질해도 뭐죠 대통령이 말씀할 말씀 없고 참 기가 찬 거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we will defend it 우리가 여러분들 먼저 방어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가면 이스라엘 육군성에 있는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대변인이 이러면 아주 설득력의 이야기를 달아두고 우리처럼 큰 탁 위에서 정해진 대로 읽는 게 아니고 타블릿 pc를 가지고 전향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향을 아주 상시하게 아마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세계인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금 전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기자 질문이 없더라도 뭐죠 상시하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몇 개를 때렸고 지금 어디까지 진격했고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idf 굉장히 유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스라엘 군이 굉장히 유연하구나 그냥 군대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구나 젊은 사람들이 군을 가 가지고 많이 발전해서 나오구나 이게 때리지 않습니까 가자 지역에 아니 여러분들 선거가 여러분들 공격받은 것은 나라가 공격을 받은 건데 그거를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참 뭐 어제까지 그냥 호되게 제가 그냥 좀 심한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 중심지에서 국가가 여덟 번째 여러분들 그런 선거태를 당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대통령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 가운데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발언을 하는 사람이 이제 민경욱 참 억울하게 전문 총선에도 낙선했지만 민경욱 의원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정확한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이 민주당이었고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발표를 한 뒤에 하루 지나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저렇게 나왔다면 촛불 집회에 천만 명이 모이고 나라가 열 번은 뒤집어지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신변도우를 위해 당장 외국의 비행기를 탔어야 될 것이다 국정원이 그대로 지적한 것을 그냥 조작한 거 아닙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는 가능하다 선관위 답변 내부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 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로 3만 7천명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뭐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명 제조 그게 이러면 이번 사건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더불당의 진교훈 함께 넘겨줬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그게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과물이란 것은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모든 게 다 조작된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노태학과 김용빈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천문학적인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의 수계와 괴수가 여러분들 그냥 발각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정치인들 가운데 발언하는 사람이었고 대통령 중심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완전히 반기하는 행위죠 나라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에버그린 님이 아시는데 진짜 나라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뭐 나라 자체가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만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거란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의원 여러분 국힘당의 공천을 바라는 정치인 여러분 이 정권의 높은 분들이여 부정선거는 자유민주를 망치는 주범이니 일반 애국시민의 일인 것도 맞지만 일단은 그대들의 발등의 불입니다 왜 안 싸웁니까 안 무섭습니까 참으로 희한하네 과거의 공천위원을 맡았을 때 그때도 싸우는 여러분들 사람을 집어넣어야겠다 다 여러분들 국힘당 내부에 다 뒤집어 가지고 야단 법석이 났지만 한 사람도 싸우지 않잖아요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국힘당은 그래서 2024년도 총선에 대표할 겁니다 대표하고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여러분들 권력 누수는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조작하는 것을 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나 검찰들도 다 여러분 다음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갈지 너무나 명확하게 시그널을 준 겁니다 경고 시그널을 그래서 윤 대통령이 손을 못 쓸 겁니다 지금은 이미 지금부터 권력 누수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아무도 협조 안 할 겁니다 총선 대표하고 그 다음 대선 대표한 다음에 그 다음 일당 지배체제가 넘어가겠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저도 그때는 여러분들 방송을 못하겠죠 그 방송을 하면 뭡니까 좌익정권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게 뭐 가능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도 자기 혼자서 제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말을 안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고생 공박사 죽을 고생이 뭐요 당해봐야 아는 거죠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안 싸웁니까 안 무섭습니까 참 적당한 이야기네요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기자 출신이 되면 글을 잘 써요 왜 안 싸웁니까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일당 지배체제가 여러분 되어 가지고 겉으로는 의회 민주주의지만 헌법을 뜯어 고치고 연방제를 이러면 하고 완전히 중국하고 손을 잡아 쫙 잡고 하면 그게 안 무섭냐고요 여러분 국회의 의원들 그게 안 무섭습니까 자식들 생각하면 안 무섭냐고요 안 무섭냐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서는 뭐 나는 뭐 다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노후가 망가지겠죠 뭐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해 가지고 계속하면서 원화가짜 추락을 해 가지고 연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똥값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를 지킬 생각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싸웁니까 안 무섭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노 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관위 전산망은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해킹이 가능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뭐가 필요한 저거가 직접 하는데 하도급을 주는 거 아니 본인들이 직접 조작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런 조작을 누가 합니까 다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잖아요 대한민국 선거 범죄가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해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김용빈이 이끄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니에요 따블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따블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수법은 진화합니다 사의로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이후 그들은 수법을 고도화시켜 지금까지 부정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법은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숫자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같은 부모에게서 낳은 자식들과 같습니다 이게 민경욱 의원이 굉장히 기발 나다는 이야기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모집단 사전투표는 뭐죠 표본집단 당일투표는 표본집단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다 같아야 되는데 뭡니까 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나면 이상한 아이가 계속 태어나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죽어봐야 죽는 걸 알겠죠 부정선거 수법이 진화되가 이번에 신여름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합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가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로 3만7천명을 만들어 가지고 3만7천명 가운데 한 표 빼고 전부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더블당의 진교훈이 함께 줘 가지고 더블당 진교훈이 뭐죠 사전투표 투표자로 34% 정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성사람입니까 달나라 사람입니까 금성사람입니까 국민의힘 여러분 의원들 가운데 부정선거라고 여러분들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되는 거죠 조선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조선사람들은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해야 그다음에 정신을 처리겠죠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내가 통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이 이게 어디 누가 에더블론을 띄우는 모양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에헴 그리면서 무슨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세상이 장난 아니야 이재명이고 이준석이고 그냥 뭐 하라고 대법관들 다 뭐 하라고 뭐 야이 뭐더라 앞으로 뒤지기 싫으면 뭐 말이 좀 격하지만 뒤지기 싫으면 앞으로 죽을 고생 안 하려면 제대로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 하란 말이야 이 최종군님은 연세가 좀 드시고 전직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여러분들 부정선거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잘 만드신 분입니다 부정선거 수사 안 하니까 저런 조롱을 당하는 거야 강서구청장 선거 부정선거 빼박 정거가 나왔다 9월 과양 이동인구는 13520명 실제 투표자는 13580명으로 투표자가 인구 수보다 더 많다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이거 보시기 바라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피눈물 흘릴 겁니다 피눈물 흘리기 때문에 정말 참 이 문제를 자 여러분 그럼 또 주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다른 분들 의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제 이게 민경욱 의원이 펄펄 뛰어야 될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고 애국자들만 쏙만 쓰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피력을 했는데 한 분이 글을 썼더라고 여기에 이제 최철호입니다 와신또 DC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 살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조금 덜 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시야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철호님이 그렇게 부러지졌는데 결국은 이 의문투성이었던 사전투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투표지 바뀌는 걸 방지하는 특단의 조치라도 있는 겁니까 아무런 부정방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사전투표가 이행됐습니다 이 망국적 후진국적 외국장치가 해소되지 않는 후진국 한국의 사전투표는 언제까지 의욕을 품고 이행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강수구청장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10월 8일입니다 참 여러분들 한국사람들 미련하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고치지 않고 그냥 희망고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0월 8일 이분의 걱정인 겁니다 노태아가 너가 이끄는 선관위 악행이 너 이름처럼 너무 크다 나중에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니 자식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내 말이 그겁니다 정부 선관위의 2020년 총선 자료 삭제된 것으로 판단 다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항에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최철호님이 선거관리비원회가 국가를 망치고 있는데도 왜 수수방관만 하나 국가기관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교정해라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다 이분이 들고 온 것이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69대 31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옵니까 선거결과 또다시 이상한 결과를 냈다 다시 한 번 나오기 어려운 숫자들이 나부란 뜻이 행진을 한다 뭔가 이상한 지구가 뚜렷이 이어보인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 이상한 결과를 별 제한감 없이 받아들였는데 꽤 익숙하다 키가 찬 거죠 사람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데 너무 능숙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문제는 여론을 행사하는 언론인들 자세히 시작된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보여지는 이상한 숫자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곧바로 능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만 하면 안 돼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언론인 하셨네요 이런 태도를 수년간 보면서 언론인 출신으로 심한 자괴감이 든다 왜 이상한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전혀 갖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인 데만 편안한 마음마저 느껴진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찾는 이라면 도저히 늘려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를 위한 영업맨이다 이런 테이블이 어떻게 나옵니까 60몇 대 1인 거가 이런 69대 31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숫자를 전혀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한국사회가 너무나 대단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냥 배수까지 파헤쳐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죽어봐야 죽는 걸 알 것 같아요 죽어보지 않고서는 못 깨우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떻든 다음 주제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올해 6월까지 냈던 도둑놈들 시리즈 부정성 해부 시리즈죠 이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을 정할 때 처음 이렇게 떨리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또 뭐 고소고발하고 하면 또 골치가 아프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승관이 않게 이러면 너희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못하는 걸 보면 뭐 꿀리기는 꿀리는 모양이야 여러분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놈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